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쓰죠. 여기가 땀이 많아서 난 추워 죽겠는데 잘생겼어. 난 추워 죽겠는데 잘생겼어. 먼저 곤따발 대선당의 상상자의 현상 경남도와 부서장 박힘구 선수와 그리고 1인 케이스의 이준혁도와 제작 김병수 선수가 축하의 곤따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박힘 주신 일을 고맙습니다. 여덟도 어찌 장인과 역사님을 다시 승부하게 합격했을 수 있게 전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화 촬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박수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덟도 어찌 진영화 촬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덟도 어찌 진영화 촬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1분 중 2자분들을 감사드립니다. 하나 둘 셋 여덟도 어찌 진영화 촬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세계부터 반갑습니다. ! 자, 우리 이제 선수들이 희망자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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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e Q & C 네네. 네. uciones 캐еле 같습니다. 네. opposing 선수들을 아닙니다. Uno Makearm Miz availabilit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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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